이제는 팝페라도 우리 대중에게 치숙하게 다가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오페라를 팝처럼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이 팝페라상을 수상하게 되는 분은 평양음악무용대학 성악과 졸업을 하셨어요.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이분을 두고 탈북민유라고도 합니다. 오늘 이분이 올해 첫 수상자가 되네요. 나주 영광스러워 드리네요. 축하합니다. 팝페라상 수상에는 한국대중가요발전협회의 김휘완 수석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팝페라상 수상자를 발표하겠습니다. 명성희 씨.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박수 다시 한번 크게 보내주시죠. 우리 한국에서 더욱더 빛나는 팝페라 가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트로피 드리고요. 또 다반도 하나로 반겨 드리겠습니다. 네. 가보시고요. 멋진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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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누구의 저재련가 맑고 가운 산 그리움만 외쳐도 말은 없어도 이제야 자유만이 오 기념이며 그리운 것에 보라 우리는 감사 소수만여 아름다운 산 못 가본 집 옆에 오늘의 여 찾아온다 금강산을 부른다 그리운 것에 그리운 나 비로운 그리운 그리운 아, 인간 긴 여름살 바람도 무심하다 바람도 산을 말리 보이지 마라 우리도 맺힐 수 있을까 부인대까지 소수만요 아름다운 삶 못 가본 집 옆에 오늘의 영 자두는 듯 긴 여름살은 두려운 밤 감사합니다